옆면도 하시면서 관주도 같이 집 앞에 거 내려오면 똑같이 관주도 해만 되네 집 앞에 건 관주를 4번 했고 요거는 2번 했죠 관주를 2번 하신 거고 요것도 정식을 4월 아니 이거는 이거는 4월 25일 요거는 4월 25일 날 4월 25일 그렇게 한 열을 몇 차가 한 15개 심었구나 이 안 했지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한 열을 밖에는 같이 모신지 많이 심했는지 지금은 성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니 지금 생도는 많이 되었는데요 눈을 보이자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자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생도 되었네요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생도 되었네요 꽃이는 어차피 늦게 가야 했다고 머리가 없고 눈에 많이 생도 되었다던데 저쪽에 젖어 있는데 내가 요것만 열라 이렇게 물 나오는 양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래 또 긍정하게 저것도 어차피 오갖고 이래가지고 탁치기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신 거네요? 내가 많이 봤지요 네 다 가는데 어차피 뭐 어차피 뭐 저번에는 뭐 어떻게 이렇게 있겠는데 아무튼 바람이 아니 어떻게 된다는 모르겠어요 하하하